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북한이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 무렵 대통령은 멀리 영국에서 철스 3세와 황금마차를 타고 버킹엄 궁으로 이동해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운영 복구에 사흘이나 걸렸고 원인도 미궁인데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 수행과 이미 약속된 일정이라는 이유로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대북 적대감을 노골화하고 긴장을 고조시켜온 대통령, 지난해 카카오 목통 사태 때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던 대통령, 중요한 시점에 존재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공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여당이 총선에 지면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 조선일보까지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경쟁,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쟁이 정치복원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스픽스가 마련한 여의도 정치복원 프로젝트,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대표님, 온라인 연락망 몇 명입니까? 48,000에서 49,000 정도 됩니다. 목표가 10만이었던가요? 자연스럽게 아름아름으로 들어오는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초반에 2, 3일 정도 언론에 관심이 뜨고 올 때는 그걸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몸통기로 들어왔다면 지금은 지인들끼리 서로 퍼뜨리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92대 4,200명보다 많았으면 이제 그만해야지. 그렇게 빨아가면 다른 단계 어떻게 살아요? 원장님은 요즘에 좀 많이 받는 질문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질문을 받고 싶으세요? 제가 이준석 홍보대사라고 신당으로 가느냐? 자꾸 들으니까 저도 고려가 돼요. 그래요? 바뀌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절대 못 가요. 그렇지만 그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요. 안 가는 건 아니고 못 가신다? 못 가죠? 제가 또 마침 지난번에 저희 방송하고 나서 유승민 대표랑도 방송하시는 걸 봤는데 생각보다 두 분이 옛날보단 많이 합치되는 부분이 생기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하고 하면서 노란봉투 법. 이건 유승민 철학에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나도 조금 고쳐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얘기로는 얘기하지 말자. 상태를 서로 인정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얘기했잖아요. 북한의 정찰리성에 대해서 9.19 합의를 파괴한 것.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9.19 합의 내용 중에서 GP, GOP 철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경계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9.19 합의, 저는 북한에서 사실 ICBM 도발한 거기 때문에 뭔가 지적은 해야 되지만 9.19 합의 내용적인 면에서는 그걸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준석 대표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정의당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유승민 대표는 굉장히 보수 위기예요. 그런데 저도 그래요. 남북 간의 합의는 지켜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역사적인 유기로 남북 정상회담 특사를 하면서도 우리가 바이블로 생각한 게 박정희 7.4 공동성명, 모태우 9.19 합의입니다. 남북 기본 합의사예요. 그런데 설사 북한이 위반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준수해라 하는 외교적 압박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먼저 파기를 해버리는 것은 지금 사실 한미정보당국에서 아직 결과도 안 나왔고 유엔 안보리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건 선급했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 개성공단 폐쇄, 박근혜 금강산 관광 폐쇄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도 남북 기본 합의사 폐기를 선언한 것은 잘못됐다. 저는 이게 저희가 디톡스 처음 시작할 때 두 번째인가에서 얘기했던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정책 철학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했던 것과 약간 닿아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냥 사건적으로만 봤을 때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어차피 ICBM이나 어차피 인공유성이나 그게 그거라는 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고 도말로 볼 수 있는 지점도 있겠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먼저 우리가 액션으로 나설 동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북한의 어떤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크게 던지는 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랬을 때 이것에 만약에 북한이 우리의 보통 남북관계라는 것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이런 제안을 던지고 북한이 호응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입장을 정하는 게 많은데 지금은 시간만 지나다가 북한이 도발이라는 것이 방사포 쏘고 이런 거는 사실 그거는 군사적 목적밖에 없으니까 제가 비난할 수 있지만 그렇게 큰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이거는 모호하지만 어쨌든 ICBM이라는 것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그럼 이 정부는 어느 방향으로 대북관계를 이끄고 싶은 건가에 대해서 좀 명쾌해졌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우리 MB 때 기억하지만 MB 때는 뒤늦게 우리가 좀 알긴 했지만 앞에서는 상호주의 얘기하면서도 뒤로는 임태희 실장 같은 분이 가서 끝없이 교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어떤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는 통일은 대박 하면서 움직임이 있었는데 약간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에이펙 회의에 가서도 사실 미중 정상회담이 가장 이목을 끌었고 필요하고 그 곧 이어서 우리가 한중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시진핑이 미국과 일본과는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는 63초? 이 정도밖에 악수만 하고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것도 먼저 갔죠. 윤 대통령님. 이것이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북일 간의 대화가 되고 있는데 완전히 코리아 패싱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오늘 맛보기 토크가 전혀 없이 뜨거웠습니다. 본질로 돌아가 보면 제가 질문을 신당에 대해서 드렸는데 제가 듣고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준석 신당하고는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준석, 유승민 신당과는 같이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건 아니에요. 저는 그건 아니고 스펙트럼이 넓어서 대화가 된다.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도 스펙트럼이 괜찮은 편입니다. 경제 정책으로 가면 그런데 안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승민 의원이 안보, 유승민. 경제는 그렇죠. 그런데 안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직합니다. 유승민 의원이죠. 이제 유승민 대표를 모셔서 3자 토론을 한번 해보죠. 한번 해보죠. 오늘 준비된 주제 토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영상 확인하시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150명이 있어야 돼요. 150명 이상 가지고 발의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반륜년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행동이 저는 윤석열 탄핵 발이라고 생각해요.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들 입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공개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이 문제 잠깐 살펴보죠. 민주당에서 나오는 대통령 탄핵. 총선 전략으로는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금년 2월부터 지금까지 전국에 약 50회 이상 강연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2, 3, 4회는 물론 저를 제 강연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민주당 지지, 야권 지지 성향이죠. 한 20, 30%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대로 둘 수 없다. 끌어내려라. 탄핵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6, 7로 가면서 3, 40%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마다 이상 헌정 중단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은 치열하게 선거를 했지만 되면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김대중의 행동하는 양심이고 노무현의 깨어있는 시민정신이다. 반대했어요. 물론 지금 더 강합니다. 제가 주말에 해나만도 진도를 다니더라도 왜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하느냐 끌어내려라 하는 요구가 있지만 저는 민주당에서 제도권 공당에서 대통령의 탄핵 소리가 먼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촛불도 그렇고 60도 그렇고 4.19도 그렇고 모든 게 정치권에 나온 게 아니에요. 박근혜 탄핵만 하더라도 촛불이 민중이 국민이 태워 올라가지고 정치권에서 마지막 활용점정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민주당에서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안 좋다. 도움도 안 될 것이다. 그렇죠. 민주당 이른바 주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 안철수, 문재인 두 분은 주저하는 사이에 먼저 탄핵을 얘기해가지고 속된 말로 좀 타이밍상 재미를 본 분입니다. 사이다 발언. 그렇죠. 그런데 그때 본인의 어쨌든 여권, 그 당시 민주당 내에서의 3등 대선주자로서의 지위에서는 할 수 있는 도박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야당의, 제1야당의 대표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도박 또는 도전은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국민들이 빌드업했던 과정이 있었어요. 처음에 JTBC 태블릿 보도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최순실 씨를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확 불이 타오른 거거든요. 만약 그때 돌아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일이 있어서 송구하다. 그런데 나는 잘 모르는 일이었고 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조사해가지고 일벌 뵙게 하겠다. 이렇게 갔으면 그걸 지켜봤지 국민들이 탄핵으로 바로 불타오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몇 개의 지뢰가 있긴 합니다. 대통령께서 밟으실 걸로 예상되는. 그리고 다른 길이 없어 보이는 지뢰들이 있긴 한데 이 지뢰를 밟은 다음에 그런 것들이 타오르는 것이지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민주당에서 지금 먼저 확성기 들고 얘기한다 해가지고 여론이 따라가진 않습니다. 국민들은 탄핵하기 싫어해요. 탄핵은 정말 마지막 수단입니다. 본인들이 선출한 권력을 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데 그걸 누가 앞장서서 감히 정치인이 먼저 떠들고 다닌단 말입니까? 저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걸 들고 나오는 건 잘못된 전략이다. 오히려 제가 약간 비슷한데 다른 걸 얘기해 드리자면요. 지금 홍익표 원장님은 오히려 좀 신중하게 김건희 사장에 대한 특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빠르면 12월 8일쯤에 통과될 수 있다. 아니면 내일 상정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국민의힘한테 트라우마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특검 표결을 하게 되는 순간 한 번은 거부권이 돼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2요구가 들어오면 당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바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게 방탄 프레임을 걸 겁니다. 만약에 제2요구에 동참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특검을 막는 방탄 세력이다. 이거 몇 달 전에 당하던 거잖아요. 민주당이 그대로. 그걸 되갚아줬을 때 그때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지금 아무리 앞장서서 먼저 탄핵으로 선도하려고 한다고 국민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두 분 다 부적절하다는 의견 동일한데요. 정치적인 유불리나 전략으로서의 효용성을 다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으로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불법, 위법, 집권기 내에 그런 게 있나요? 많죠. 아, 그런가요? 네, 많죠. 많지만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김건희 특검 이런 것도 복병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재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박근혜 다 헌정중단에서 쓰라린 역사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거기까지는 안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떤 충고를 하는 것이 협력이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안 들어올 때는 지금 오늘 아침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의 칼남도 아까 인용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겉박이에요. 조선일보 차원의 겉박이다? 조선일보 차원이 아니라 그건 김대중 칼남이니까 저는 그렇게 개인 의견으로 보지만은 겉박이다. 왜냐하면 만약 총선에 패배를 하면 윤석열은 내려올 수 있고 대통령은 다시 뽑을 수 있다. 이런 것을 탄핵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만들어주더라고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 여쭙도록 하고요. 아까 지뢰가 몇 개 있다고 했잖아요. 특히 피하기 어려운 다른 길이 없는 지뢰, 어떤 겁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요. 특검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건 피할 수 없는 지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60조, 70조 세수가 펑크라는 상황 속에서 얼마 전에, 며칠 전, 그저께죠. 달빛고속철도를 시속 300km 이상의 고속철도 복선으로 건설하겠다고 해서 12조 이렇게 증액된 것이 저는 평상시 같으면 동서관의 화합을 위해서 그런 것을 예탄면제를 추진하는 것에 문제는 없겠으나 전체적인 긴축재정 하에서 그렇게 10몇 조를 더 쓰겠다는 걸 결정해버린다든지 이런 건 물론 여야 합의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국민들이 지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올해에서 내년까지 넘어가면서 정부의 예측의 범위를 넘어선 정도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총선이나 모든 선거는 특히 경제와 밀접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지금 이 파고를 넘기 쉽지 않으실 거다. 최근에 사우디 가셨을 때는 사우디가 현대중호 배를 20몇 척 샀다 이런 거라도 기사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안타까운 건 영국 가셨을 때는 찰스 3세를 만나는 것도 좋고 황금마차 타시는 것도 좋은데 오늘까지는 기사가 나온 게 우리가 영국에 무슨 23조를 투자하기로 했다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경제 성과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암초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뭐 처음에 지적하셨지만 북한에서 ICBMU 발사체를 발사할 때 황금마차 타고 관광세계 홍보해 준 것 아니에요? 아마 우리나라 관광객이 영국 방문은 많이 늘어날 거예요. 조금 전에 달빛철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잠깐만 얘기 좀 해보죠. 글쎄요. 저는 구체적 내용을 모르는데 오늘 3분인가 2분 빨라지는데 6조를 들어야 된다. 단선 일반 철도를 복선 고속철도로 하겠다 그래서 한 4조에서 6조 들던 게 12조, 13조까지 들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지나가는 노선을 보면 대구하고 광주를 잇는데 그 사이에 정치하는 역들이 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라 얼마나 많이 이용하겠냐라는 현실적인 기준으로 보면 별 실익이 없다라는 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지적이고 늘어날 것이다. 그러한 SOC가 있으면 생활이 편리하기 때문에 경제발전도 되고 인구가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88고속도로 노태우 대통령 때 광주, 대구, 대구, 광주 고속도로가 2차선이었습니다. 시멘트로 됐어요. 그래서 죽음의 고속도로라고 불렀는데 그걸 4차선으로 지금의 고속도로를 만든 것은 제가 당시 최경환 원내대표한테 부탁해가지고 부총리가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상당히 좋아졌는데 글쎄요. 지금 철도망이 굉장히 시급하지만 달빛고속도로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2, 3분 빨라지는 것을 가지고 지금 그런 재정운영의 우선순위가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 풀리지 않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부산과 광주로 있는 또는 목보로 있는 게 경전선 철도거든요. 그런데 저도 순천 살아보면서 느꼈지만 경전선 철도가 고속철도도 아니고 그냥 준고속화 되는데도 구간을 한 대여섯 개로 나눠가지고 거의 20년 넘는 세월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물동량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양 같은 경우에는 부산과 광주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구와 광주라는 도시가 각 진영의 정치적 상징도시이긴 하지만 고속철까지 되어서 2분 단축하는 게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달빛철도에서는 제가 찬성해왔지만 여기에 6조, 7조를 더 넣는다? 이거는 너무 각 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있는 곳에 홍보용 멘트가 그를 위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건 한 번씩 부산에서 목포가 목포에서 부산 가는 게 제가 목포 국회의원을 할 때 보면 철도가 7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부산에서 통영 순천까지는 전철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광주까지는 공사, 일반 철도로 하고 광주에서 목포까지는 공사도 안 했어요. 그러다 이제 그걸 연결시켰는데 광주, 보성에서 목포까지가 1조 5천억이었습니다. 지금 공사가 되고 있고 내년에 개통되는데 이것도 다행히 전철로 올라갔어요. 이게 되면은 목포, 부산 간, 부산, 목포 간 2시간 15분에 돌파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약간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KTX가 되면은 1시간 40분에 개통될 수 있는데 지금 달빛 고속도로 대구, 광주, 광주, 대구도 필요하지만은 사실 인적 교류나 경제적 교류를 위해서는 부산, 목포관이 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달빛 철도 노선은 이미 정해진 거고요. 이거를 예타 면제를 하는데 이걸 고속 철도로 할 것인가 그리고 복선으로 할 것인가 이게 2, 3분 빨라진다고 그 돈을 드릴 수 없다는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복선을 해두는 것은 이후에 늘어났을 때 이용객이 늘어났을 때 노선을 증편하는 문제 때문에 그걸 고려하는 것 같은데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아요? 사실은 목포, 부산 이것도 내년 개통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한 것들의 투자 우선순위를 그걸 내년에 개통하면은 고속 철로 좀 업그레이드 되면은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굳이 말하자면요. 이게 달빛 고속철을 지금 한 10조 원 정도 증액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10조 원 정도면 대구가 한 인구가 250만 광주가 150만 해가지고 400만 인구거든요. 물론 금교까지 좀 있긴 하겠지만은 한 사람당 거의 한 가족당 천만 원 이상씩 쓰는 프로젝트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적화된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게다가 세수가 펑큰한 상황 긴축 제정한다는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시 본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새끼로 너무 오래 셌습니다. 지금 준비된 그래픽 하나 보실 텐데요.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의 칼럼입니다. 어제자 실렸던 내용인데 4월 총선 대차 대조표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내용을 제가 중요한 내용만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국힘,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패배하면 윤 대통령의 정부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다. 제가 읽고 있는 부분만 키워놨습니다. 국민의 과반이 대통령을 불신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임기 안에 또 다른 선거는 없다. 그래서 마지막 평가다. 더욱이 기고만장한 좌파 세력의 폭주 앞에서 대통령은 촌각도 살아남을 수 없다. 탄핵 압박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레임덕이 문제가 아니다. 임기와 상관없이 물러나는 것만이 선장 없는 나라의 혼란과 참담함을 면하게 하는 길이다. 이어지는 대목에서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애국심이 있다면 임기를 구실로 이런 난국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또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대놓고 이제 물러나라는 거잖아요. 총선에 진단하면. 김대중 고문이 약 한두 달 전에 또 저런 비슷한 칼럼을 썼어요. 만약 총선에서 패배하면 윤석열 정부의 기능을 상실할 것이다. 이 정도를 써서 저도 한번 만나 뵙고 그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아침 저 칼럼은 노골적으로 진일보해서 저는 국민한테 안 찍으면 즉 코랑이냐 칼이냐 하는 이슬람 교도들처럼 안 찍으면 대통령 선거 다시 한다 하는 식으로 들려드려서 저건 좀 끔찍한 것 같아요. 유권자를 겉박한다는 그렇죠. 국민을 겉박하는 거죠. 저는 근데 김대중 고문이 저런 칼럼을 썼을 때 저는 아까 쓴 취지는 저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보수 진영 유권자에게 이걸 성전으로 격상시키는 거죠. 이것은 아까 표현대로 좌파 세력의 폭거를 막기 위한 여러분의 성스러운 투표가 돼야 된다고 치환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특이한 겁니다. 보통 여당에서 이런 절을 쓰지 않습니다. 보통 야당에서 민주주의가 희생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걸 투표로 막아내자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의 폭거를 막기 위해서 투표해 주세요가 여당의 메시지라는 거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리고 저 전술 자체가 만약에 김대중 고문이 그런 집결 효과를 노린 거라면 너무 일찍 나왔다. 우리가 보통 양치기 소정까지는 아니지만 비상소집 같은 것도 너무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이완되거든요. 지금 이미 지지율 위기가 왔기 때문에 총선이 100일 넘게 남았는데 비상소집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결집되는지 보자 이런 거를 그래서 저는 좀 의외다. 그리고 김대중 고문이 쓰신 칼럼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협치 가능성은 배제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소야대면 어떻습니까? 만약 대통령이 협치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국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지금 기본 논리 구조가 뭐냐면 여소야대 상황이 발생하면 이미 나라 망한 거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물러나야 된다. 협치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목적은 유권자 국민 겉박에 있을지 몰라도 글 내용 자체로는 현직 대통령의 사퇴 가능성을 언급한 그런 부분도 좀 도드라졌고요. 유권자들한테 정말 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효과가 미칠까요? 저는 그렇게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약 70%의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 최대의 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우리 이준석 대표부터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저도 변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살려야 모든 것이 풀릴 것인데 저 칼럼 내용은 협치를 부정하고 좌파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책임을 정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반성 없는 그러한 면피는 통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봐요. 칼럼 내용은 이 정도로 보고요. 아까 김건희 특검법도 말씀하셨는데 그걸 대통령이 거부할 것이다. 지난 회에도 두 분께서 이렇게 공의 전망을 해주셨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여당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것이다. 그게 이제 제의 요구가 왔을 때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에 제의를 했을 때 여당의 선택은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답변을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런 겁니다. 옛날에 한미 FTA 가지고 처음에 2011년, 2012년 이렇게 19대 총선 앞두고 민주당이 명단을 돌렸어요. 한미 FTA 산성원입니다. 반대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때마다 한미 FTA는 그렇게 찬반이 뚜렷하게 갈리는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미 FTA를 추진하시기도 하셨고 그런데 이런 사안, 지난번에 보면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안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누가 찬성이냐 반대냐, 명단 반대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민주당 당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방탄 프레임이 씌워진다는 건 청구 앞두고 최악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차피 무기명 투표니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표결에 참여하거나 안 하거나 이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저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과연 표결에 참여 안 하는 의원이 나올 것이냐. 그 정도가 할 수 있는 소극적 저항에 취해 지식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2요구를 하면 200표가 필요한 거잖아요. 저는 제2요금 이전에요. 그러니까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언제 할 거냐 그 시점을 잘 조절하고 있는데요.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은 국민 70%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해야 돼요. 이것이 법지국과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공정과 상식의 일인데 만약 신당 창당 후 국민의힘이 공천이 시작된 그때 김건희 특검의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신당에서 엄청난 반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시점을 전술 전략적으로 잘 조정해서 하면 국민이 바라는 대로 특검은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말씀은 신당이 최대한 늦춰지 아니죠. 특검법 1차 통과가 첫 통과가 최대한 늦춰지고 그래야 신당이 창당돼서 의원들이 모이는 어떤 시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12월 말까지는 앞에 계시지만 이준석 대표도 27일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 예고를 했는데 저는 작년부터 금년 말까지는 명분을 축적해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거에서 윤핵관 시대에서 검핵관으로 넘어가는 검찰의 다수를 영남 등 공천을 할 때 신당은 성공한다. 그러면 교섭단체도 등록하고 기호도 3번 되고 국고 보조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저랑 안철수가 해본 거예요. 제 경험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국민의힘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국민 여론은 들끓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김건희 특검 70%를 국민이 원하는데 이걸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한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요구가 폭발처럼 퍼질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홍익표 의원의 입장에서도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정치적인 면을 봤을 때는 늦추는 게 맞고요. 수사 그 자체를 봐서 수사의 성과를 통해서 압박하려면 최대한 땡기는 게 맞습니다. 뭐냐면 특검이라는 게 준비 기간이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12월 초에 하면 1월 중순이나 말쯤부터 특검이 뭔가 행동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천 자체가 묻혀버립니다. 여당 같은 경우에. 이게 공천 신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굉장히 폭탄 리스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2월 말쯤에 표결하고 제2호국까지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1월 초쯤에 특검 준비가 시작되면 한 3월에 가서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는 공천 절차는 거의 끝나갈 때라서 선거 자체는 또 어떻게든 꾸역꾸역 흘러갈 겁니다. 그런데 이게 땡기면 땡길수록 2월, 1월 사이에 가장 국민적 관심이 개혁과 공천에 쏠려있는 상황 속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입장 속에서는 지금 가장 바라는 게 비명계의 빠른 이탈을 바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비명계가 특검의 반대표를 던져주지는 않겠지만 비명계를 그래서 지금 이상민 의원이나 아니면 양현정 의원도 그렇고 비명계 의원에게 입당을 손짓하잖아요. 계속. 그 규모가 어디까지 될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한 15명의 20명만 흘러나와도 뭔가 표결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많이는 흘러가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헛된 꿈이긴 한데 그런 의도를 충분히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홍익표 원내대표도 그 가능성은 보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표결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거취의 불안함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행보를 할 수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표결 시점을 무한정 늦추지 못할 거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공천에 불안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잘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최대한 땡긴다고 했을 때 수사가 게시되는 실질적인 시점을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기간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김진표 의장님을 잘 아시는 분들은 김진표 의장님이 소위 끄트머리 일정보다 땡겨서 하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 김진표 의장님이 어떻게든 이게 정치적 프로라고 하시면서 12월 말이 거의 마지막 데드라인이거든요. 그때까지 계속 아실 거다라고 보는 예측이 우세한데 어쨌든 김진표 의장님도 민주당 출신이다 보니까 당에서 강한 요구가 있을 수는 있겠다. 이것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요구예요. 어떻게 표현하시던지요.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 목표가 공천인데 자기가 불안했을 때 지난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하듯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홍익표 원내대표의 전술 전략을 잘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보면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러한 면에 탁월하더라고요. 제가 원내대표를 세 번 해봐 나서 잘 이렇게 보여요. 보이는데 탁월해요. 지금 국민의힘 이탈표가 제2에 필요한 의석수를 채우려면 한 20여 표 정도? 그건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한 표도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올 겁니까? 첫 번째 표결 단계에서는 안 나올 거고요. 제2여구할 때는 그때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투표가 아니라 지도부에 대한 투표가 사실 되겠죠. 거기서 만약에 제2여구에서 무너지게 되면 지도부가 버틸 재간이 없고 그냥 무너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정치 참여도 그 전까지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 왔다가 갑자기 제2여구권 두드려받고 이상하게 되면 바로 망가지는 거니까. 저는 그 이후에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개각에 포함이 안 된다는 의미는 그런 거다. 특권 표결 뒤다. 한동훈 장관 개각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해서 언론들은 중요한 사람이니까 뒤로 밀었다. 이른바 조용필 효과를 노리고 그런 거다. 이렇게도 분석을 하던데 다른 분석이시네요. 사실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요. 일찍 가봤자 할 게 별로 없어요. 지금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히려 어디 무슨 센터 방문했다 이런 게 기사가 되는 거지. 나와 있으면 이제 명분을 만들어서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을 거치는 인용한 혁신위원장은 저는 오늘 모 방송에 나가서 80점을 줬어요. 잘 지르고 시원하게 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그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의결도 김기현 지도부에서 실천도 김기현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지꼬리처럼 된다 했더니 자기를 지꼬리로 표현한 것으로 알고 내가 폭로하면 박지원이 추락한다. 그래서 80점 후하게 주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폭로하라죠. 윤석열 정권에서 박지원은 뭐 카펫 깔아줄 리는 없잖아요. 고양이 지생각하지 말고 해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12월까지 이제 인용한 위원장은 계속 진짜 사이다 같은 혁신안을 내놓잖아요. 국민도 지금 아 저렇게 됐으면 언론도 집중 조명을 해주는데 그 실천을 김기현 지도부에서 의결하고 집행부에서 집행하려면 임기가 끝나야 돼요. 그러면 저는 그 책임을 실천할 수 없어요. 윤회관들이 어떻게 와요. 절대 안 움직이니까. 그러면 그 책임을 김기현 대표가 물러가면 자동적으로 내년 1월 초에 한동훈 시대가 열어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김기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그런 분 아니거든요. 김기현 대표가. 굉장히 많이 괴롭힌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를. 예전에 저희 국회의원들, 저희 당 의원들끼리 있을 때 농담이 뭐냐면요. 김세현 의원님이라고 있으세요. 부산. 부산의 김진재 의원 아들이시죠. 김세현 의원이 3년에 한 번 피는 꽃 이런 것처럼 3년에 한 번쯤 화를 내십니다. 뭔가 우리가 봤을 때 김세현 의원님이 화를 내시면 그건 무조건 상대방이 잘못한 거다. 뭐 약간 그런 거거든요. 이격적으로 훌륭하죠.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저 정도로 반응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김기현 대표는 인내의 대명사 이런 거거든요. 웬만큼 수모를 당해도 버티기로 유명한 분인데 저 정도로 반응하는 거는 진짜 엄청난 사퇴 압박이나 이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번 첫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했을 경우에 여당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언론들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여론을 살필 겁니다. 여론은 당연히 지금 박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론은 지지세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김대중 칼럼을 분석했을 때도 저희가 김대중 주필이 어떤 위기의실을 가지고 이걸 썼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보수의 절멸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 거고 만약에 지금 30% 중반대나 아니면 그 정도의 지지율이 고착화됐는데 이 김건희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는 걸 통해서 최대한 10%까지 여론이 출렁인다. 그러면 이건 보수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계가 오는 겁니다. 유일하게 비견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광우병과 박근혜의 통해 탄핵 시기. 그러면 그 정도는 보수가 한 80년의 역사상 최고의 비상사태로 받아들인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되면 보수의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절한다. 더 때리겠죠. 더 때리고 언론은 기자 출신이지만 후각이 발달되죠. 냄새를 잘 맡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고 어떻게 진전되는가 하면 바로 지금 후하게 평가해주는 그 언론이 매가 더 강해질 거예요. 김건희 특검 법이 제가 원내대표를 하면서 9명 인사창문에 낙마를 시켜봤어요. 그런데 딱 보면 조선일보를 보면 이건 낙마다. 결론이 나와요. 조선일보를 처음에는 안 쓰는데 딱 잘못이 있을 때 보면 1면 탑에서부터 2면 3면을 써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여지없이 낙마예요. 저는 그걸 최근에 뭘 느꼈냐면 조정훈 의원이 합당을 통해서 시대전환을 통해서 여기 온다고 했을 때 조정훈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수 쪽으로 있었죠. 계속 김건희 여사 옹호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조선일보가 입당한다고 하니까 합당한다고 하니까 바로 대문짝만하게 거의 철세로 만들어버렸거든요. 그 다음부터 당내에서 조정훈 의원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름 박아서 사람 하나 때리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조선일보나 중일보가. 그걸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아 뭐가 있다. 저도 그 기사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저도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있어서 탄핵 언급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도 언젠가 한번 조중동이 하고 진행할 겁니다. 그때가 아마 진짜 승부처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제 지금 말씀 키워드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준석 신당 그리고 또 한동훈의 부상 이런 것들 두 번째 주제에서 다뤄볼 텐데요.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저는 제일 중요한 이런 중요한 일이 많이 있고요.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이준석과 또 한동훈이 동지가 되는 날도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것들을 다 되돌리고 국정기조를 바로 세우신다 그러면 제가 신당 창당할 동력이 크진 않을 겁니다. 네. 제목으로 확인하셨지만 뜨는 이준석 그리고 누군가 띄워주는 한동훈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준석 신당 얘기부터 해보죠. 과연 신당이 출연하긴 하는 건가라는 그런 의문이 여전하긴 합니다. 또 그런 의문을 당사자 스스로 만드는 측면도 없지 않아서 당사자 계시니까 직접 물어보죠. 아니 그것은 흥행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다 전략인가요? 흥행사야 흥행사 그래도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대통령의 변화와 또 공개적인 사과, 반성 이런 것들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기대하지 않는다. 기대는 안 한다. 그리고 이제 그게 사과도 저한테 할 필요 없다. 국민들한테 사과하면 된다. 저는 그 말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민주진보진영에서는 예전에 대선 때 봉합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몇 번 당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믿지 않는 거겠죠. 믿을 수가 없는 거겠죠. 디톡스에 나오셔서 이 대표께서 하신 말 중에 대선 때 윤 대통령이 이 대표가 낸 숙제를 풀었잖아요. 점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흉내는 냈어요. 인사도 하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자세를 낮추는 그런 성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길이 없어? 그럼 일단 사과해서 이준석 붙잡자.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그러기에는 더더욱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항상 병법에서 금하는 것이 축차 투입이라고 뭔가 내리막길 때 자꾸 뭘 물타기하고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바닥을 찍은 다음에 올라갈 때 투입해야 될 자원들이 지금 내려가는 걸 막기 위해 투입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얘가 한동훈 장관이 정치 참여할 것처럼 저기 다니고 있는 모습부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진짜 전쟁은 1월부터입니다. 모든 정당의 총선에 있어서. 1월 전에 투입할 걸 지금 다 지금 투입하고 있어요.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만 본다 하더라도요. 처음에 포탄 다 써버리니까 포탄이 없어서 여기 빌려오는 게 급하잖아요. 지금 총선을 앞두고 보금 문제가 생길 겁니다.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내 동력이 떨어질 것인 게 지금 제가 이제 2기사를 보고 놀았던 게 뭐냐면 한동훈, 원희룡, 박민식 삼각편대를 띄워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 삼각편대가 뭔가 각자 비중이 맞아 보이지도 않고요. 이게 다 누가 하나 소원될 때만 누가 같이 따라오거든요. 한동훈 장관은 제가 봤을 때 김건희 여사와의 신분이나 아니면 검찰, 검찰 이런 게 떠오를 테고 원희룡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같이 소환되는 거거든요. 박민식 장관은 홍범도 같이 소환되는 거거든요. 이게 전략일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각자 개개인으로부터는 물론 저랑 친하고 훌륭한 분들이지만 이 세 개 패키지는 왠지 각자 상징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실정의 상징 같은 것들이거든요. 이걸 왜 띄우는 거지 지금?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정치구단의 눈에는 정치는 생물이고 의외성이 늘 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타협 가능성 없습니까? 본인이 아니라고 하긴 하지만 대단히 여쭤봅니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한테 제가 감히 하나 충고를 해주고 싶은 것은 유승민 전 대표와 조금 더 소통을 해서 함께 가는 것이 좋다. 그런데 어쩐지 유승민 전 대표는 좀 동떨어진 얘기를 자꾸 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력이 약화될 수 있지 윤석열 대통령과는 한 번 속아봤으면 되지 두 번 속아요.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나는 그 문제는 아니라 그렇게 봐요. 얼마,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요? YTN에서 갑자기 관계자발로 이준석이 무슨 총리직을 요청했다.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제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오보가 있을 수 있냐. 차라리 제가 요청하면 전권 윤리위원장을 요청하지. 뭐 이랬거든요. 그런데 천아람 변호사가 저랑 사석에 있어서 농담한 게 뭐냐면 대표 일어나서 잘못하면 북무총리보다 더 큰 자리가 제안 오겠다. 그래서 내가 북무총리보다 더 큰 자리가 있냐 그랬더니만 이러다 영구인 제안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웃긴 게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럴 때는 같이 좀 조용히 하면서 있어야 되는데 두서없이 자꾸 뭘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 총리 얘기 나오기 전에는 저한테 무슨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을 제안했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깊은 고찰도 없고 긴장감도 없고 그리고 이걸 꼭 이런 거예요. 징계 취소하는 걸 대단한 아량이냐고 베풀며 더 확연하게 만들고 저는 듣지도 못했는데 언론을 통해서 중소기업부 장관을 한다 그러니까 더 열받고 총리 이건 완전히 저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총리 설과 관련된 보도는 제가 누가 기사를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한때 동료였거나 후배인 기자였을 것 같아서 혹시 이 대표께 확인을 하던가요? 아니요. 저는 확인을 안 하던가요. 관계자 발로 쓰는 기사들은 많은데 당사자한테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딱딱히 저한테 확인한 게 없습니다. 주변 사람한테도? 저한테 전화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통화를 한 건 없습니다. 제가 전화번호 모르는 기자였으면 네. 좀 속상합니다. 이럴 때 유승민 전 대표 그거 한번 얘기해봐요.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잘 되고 있어요. 최근에 만난 게 언제입니까? 오묘, 오묘, 오묘을 봤지만 둘이 허심탄회가 정치 해결 안 한 지는 솔직히 지난 대선 이후로 없는 것 같아요. 온라인 지지자 연락망 구축하는 그런 방식도 유승민 전 대표는 모르는 상태에서 오픈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신당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상의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계속 저런 말씀을 해서 저도 거짓말이 아니겠지 했지만 긴가민가 했거든요. 그런데 유승민 전 대표하고 토론을 하면서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진짜더라고요. 그리고 김종인 소위 신당의 가파더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 선배를 만나서도 물어봤더니 이준석하고 유승민 얘기 잘 안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사실이구나. 제가 볼 때는 좀 신당의 범위가 커야 돼요. 이준석 혼자보다는 유승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저와는 정체성은 다르지만 상당히 신망받는 그런 분이라고 하면 함께 잘 소통해서 어깃장이 안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전혀 가능성을 닫아주지 않고 그걸 바라보고 있고요. 이게 참... 무엇이 가능성? 어깃장이 나는 것? 아니요. 같이 할 가능성을? 같이 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우리나라에... 제가 그래도 항상 신뢰하고 또 이렇게 소통하는 원로랄까 중진들이 있고 한데 김종인, 유승민, 홍준표 이 세 분은 왜 서로 싫어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랑은 다 각자 개별적으로는 제가 뭐 여쭙고 이렇게 통하는 게 있고 한데 이 세 분이 서로 약간 물고 물리는 관계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니하면 홍준표 시장하고 유승민 전 대표 경쟁자이고 앞으로 포텐셜이 대통령 후보로서 한번 붙을 입장이니까 뭐 그런 경쟁 의식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니까 김종인 전 대표도 그렇게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해서 좀 부정적 얘기를 저한테도 하시더라고요. 내가 캐치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적어도 경제학자거나 경제학에 좀 일가격이 있으신 분들은 서로 경제학에 대해서 상대를 신뢰 안 하세요. 약간 그런 측면이 왜냐면 이제 각자 경제라는 게 어쨌든 각자가 지지하는 정책과 학설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분들은 좋다 이거지. 그러면 가장 당사자인 이준석, 유승민은 어쩌냐 이거지. 저야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인 대표가 조언을 하시잖아요. 유승민 전 대표를 만나라 또는 같이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라 이런 조언은 안 하시나요? 그런 건 딱히 없죠. 그런데 그거는 뭐 아까 말했던 세 분 그리고 김무성 대표 과연 네 분 정도 이 네 분 간의 관계는 제가 조직도를 한번 그려드릴 수 있는데요. 화살표로.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실타를 풀어나가야 될지가 좀 헷갈리긴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가능성은 있다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뭔가 함께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세세한 것까지 상의하고 방향을 맞춰가는 방식이 있지만 한쪽에서 이제 판을 다 만들어 놓고 막판에 소위 말하는 모셔오는 과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모셔오는 대상자 중에 한 명으로 이승민 전 대표를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결국에는 또 여기서 한국 사회에서 나이 이론이 동작하게 되면요. 제가 무슨 당주가 돼가지고 다 모셔오는 형태라는 것이 실현 가능하지가 않아요. 제가 그런 걸 너무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제가 판을 짜놓고 뭐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 판은 절대 아니고 다만 이게 결국 그 신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지형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가 초기 성패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까 저희 얘기했던 것처럼 반윤파이라는 게 있는 것인가 과연 그랬을 때 어떤 정치를 갖고 누구와 연대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아직 그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에는 모든 사람의 생각이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죠. 이상민 의원과의 소통을 제가 어떤 내용인지 밖에 얘기한 적은 없지만 이상민 의원님의 움직임의 폭이 넓을 것이다라는 예측은 제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이상민 의원과의 관계에서 제가 뭘 정립하려는 시도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12월 중순쯤 되면 같이 얘기할 수 있겠다. 먼저 상견례를 하고 이렇게 만나 뵌 다음에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상민 의원도 생각이 지금 보기 크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이 커 보이는 건가요? 이상민 의원은 보따리를 이미 싸놓았는데 어디로 가요? 차표를 아직 안 샀었어요. 송대관이 차표 한 장 사들고 이제 샀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 보이고 어제 대덕에서 그렇게 대덕이라는 게 과학단지 이상민 의원 선거구예요. 저도 이스라엘하고 친해서 자주 갔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카펫을 깔아줬는데 그리 가겠죠. 그리고 국민의힘 김웅원도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잘 하는 분인데 우리 비대위원장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하니까 그리 가는 거고 1위는 안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서 이준석의 스타성 대중성을 가지고 신당을 창당하면 당 대표를 하고 대권 후보는 유승민으로 가고 있느냐 그러한 안목적인 그런 합의는 있었느냐 그게 좀 궁금해요. 이게 이제 박지원 원장님은 박지원 안철수 모델이 이제 성공 모델로서 머리에 자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야 아니야 나는 안철수하고 그런 얘기야 당연히 나는 저희가 외견상으로 봤을 때 그 당은 박지원 대표가 당을 다 만드시고 안철수라는 대선 후보는 없고 선거에 투입된 당이었어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호남에서 승리했으니까 내 경험으로 보면은 영남 지역은 호남에 거의 배 이상의 의석이 많으니까 저 계산은 그래요. 그 신당이 분명히 50석은 된다 하는 것은 거기서 보는데 그게 이제 문제다 이거지. 유승민 전 대표가 함께하지 않을 경우에 유승민 이준석 당이 아니라 이준석 신당일 경우에 의석 예상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같이 하면 50석. 그러면 한 10석은 빠질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유승민 이준석하고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공통으로 아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용은 계속 전달받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되짚어봐야 할 건 이 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3월 달에 전당대회를 할 때 천아람 변호사가 대표로 나갔잖아요. 지난번에 말했지만 사실은 그때 이미 라인업을 정하기로는 제 머릿속에는 당연히 그때 윤승민 대표가 밖에 방송 나오시고 하면서 나올 의사를 표명했던 거라고 좀 봤으니까 윤승민 대표, 그 다음에 최고위원 김웅, 허은하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청년 최고위원 천아람 정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팀을 짜서 내가 뒤에 서포트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 대표가 결심을 안 하시고 막판에 갑자기 접으시면서 천아람이면서 갑자기 대표 후보군을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그것보다 일찍 소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걸 지적한 거예요. 유승민 의원의 성격이 여러 가지로 재고 있다고.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자기는 안 간다 어쩐다 하는데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됐어요. 말 안 해도 뻔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제가 가서 얘기하자 그러면은 딱 이렇게 하셔가지고 딱 이렇게 딱 그래, 너는 왜 생각하나? 라고 저한테 되물으실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제가 그 답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물어보면요. 어떻게 하실래요? 물어보면은 분명히 그래, 너는 왜 생각하나?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답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머리가 좀 그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려면 그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같이 해야죠. 라는 그러니까 물어보러 가는데 제가 답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같이 할지 말지 본인이 지금 결정을 못했다는 거죠. 그것보다 이제 제가 봤을 때 저도 스스로도 감내할 수 있는 신당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아까 박 원장이 너무 잘 설명하신 게요. 경제적으로는 유승민 의원이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 안보나 이런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때때로 그게 어떤 당을 같이 하는데 제약을 크게 거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른미래당 할 때 박지원이랑은 안 한다. 햇볕 정책 때문에. 그래가지고 민평당은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오히려 조심스럽게 저는 제가 가서 이번에 오히려 유승민 대표한테 강단있게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이번에 제가 봤으니 이런 이런 사람들이 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끄어지지 않겠습니까라는 얘기를 하려면은 좀 더 가시화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서 아무 얼개가 없는 상황에서 가서 하잖아요. 그럼 또 이런 이론적인 관점에서 나옵니다. 나는 뭐 이런 데는 안 된다 뭐 이래버리면은 그게 이제 가이드랑이 돼버리거든요. 이제 머리가 아픕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잘 알고 계시면 잘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뭐 조금 이제는 선도가 떨어져 버렸어요. 아까 내리막길에 투입하는 거 아니자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오늘 준비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얘기들 싹 빼버릴까요? 그 얘기 해야죠. 할까요? 해야죠. 지금 현재 가장 핫한데 나는 한동훈 장관이 장관 국무위원으로서의 일탈된 행동을 하고 있다. 금도를 지켜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든지 총선에 나갈 수도 있고 대통령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직을 이용해서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장외에서 마치 국민의힘 수석 부대변인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오만이다. 그래서 하지 마라. 그리고 뭐 대구에서 저도 사진 많이 찍혀요. 많이 찍어요. 아마 이주석 대표님은 더 많은 스타일. 그걸 좀 자랑해서 3시간 했다 졌다 하는 것은 장관 국무위원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하려면 깨끗하게 나가서 해야지. 왜? 아니 대전 울산도 국민은 세금 우리가 낸 세금 범법 예산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 하느냐. 이것은 국무위원의 정치적 중립 사전선거운동. 이게 잘못이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도 좀 야무지게 해라. 법사위를 소집해서 제동을 걸어야지 저렇게 두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대구 일정과 다르게 대전 일정은 그 지역에 우리 당 현역 의원도 없고 조직도 약하다 보니까 누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관심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울산쯤 가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김기현 대표가 울산이잖아요. 그럼 김기현 대표와의 관계 고려했을 때 우리 당 관계자들 중에 나갈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가 핵심이거든요. 예를 들어 한동훈 장관님 울산에서 공개적으로 나타났는데 시의원이 도의원이 이런 사람들이 가서 꽃다발 준비해서 이러고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에게는 굉장히 모멸적인 순간이 될 겁니다. 그건 모멸을 당하더라도 떠오르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까 김기현 대표 마음이 되게 상한 상태일 것 같은데 그런 행동의 의미를 한동훈 장관이 알고 했다 그러면 도발이고요. 모르고 했다면 약간 그거는 배려가 부족한 거거든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대통령이 눈앞에 어른은 하는데 윤석열의 길을 가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일란성 쌍둥이다. 제가 만약에 이건 한동훈 장관이 제가 만약에 컨설팅하는 클라이언트 할 수 있는지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만약에 총선을 내일 한다면 몇 석 정도 할 것이라 한동훈 장관이 예측하냐. 거기에 대해서 우선 인식이 올바르냐를 봐야 돼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연동형이면 100석 언더로 간다고 제가 얘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분석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이기는 지휘관 또는 망한 상태에서 그걸 겨우겨우 일정선 이상으로 지켜낸 사람 정도가 대접받습니다. 그 말인 듯은 이준석까지 선거를 이기거나 박근혜까지 선거를 이기거나 아니면 예전에 박근혜처럼 탄핵격풍 받아가지고 80석, 70석 얘기 나오는데 121석을 했어. 역시 박근혜가 선거의 여왕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본인의 역할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휘를 하고 아니면 자기 신이 얼굴을 팔아가지고 150석을 넘길 수 있는 상태에서 선거하는 거냐. 아니면 죽을 땅을 살리는. 이게 왜냐하면 윤석열 시나리오는 죽을 땅을 살려준 게 나야 이거거든요. 그것이 일반적인 정치 문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동훈 메시지는 좋더라고요. 여의도 사투리 안 쓰고 5천만 국민의 단어를 쓰겠다. 이런 좋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검찰 출신들은 그러한 정치를 생각하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실패하고 있는 것이 명령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본부 장관을 황태자로 잘 키웠단 말이에요. 한동훈 장관도 잘 엔조이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거 뭐 국민들이 박수 치니까 나는 됐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어떤 국민인자 이거죠. 제2 검찰 공화국 윤석열 한동훈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한동훈 얼굴에서 윤석열이 보이는 거예요.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드리면요. 한동훈 장관이 지금 등판하는 타이밍은 우리가 지난번에 진은정 변호사 사진을 놓고도 여러 사람들이 평가를 했는데요. 이 타이밍은 솔직히 말하면 냉정하게 제 의석수 예상으로는 좋은 타이밍이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바닥을 찍었다는 확신이 생겼을 때 우리의 구원자 한동훈 선생님 이렇게 와야지만 이 총선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덜 부담을 가지는데 지금 이렇게 등장하면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등장도 그렇게 국민이 또는 국민의힘에서 당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불러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러고 다니면 잘난 척을 한 거지. 오만이에요. 저게서.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일정들이 있어서 더 한 30분 정도는 더 얘기를 이어가고 싶은데 여기서 잠시 마무리하고 두 분 중에 한 분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가셔야 되는지는 조금 이따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바쁘신 분입니다. 그렇게 남을 얘기해버리시면 사실은 오늘 고려대학교 학생들하고 토론회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바쁘셔야 돼요. 바쁜 분은 보내드리고 안 바쁜 저희들은 조금 더 하는 걸로 디톡스 할인해 주십시오. 할곱은 보내고 쭉쩡이는 남아. 아이고 아이고. 네. 이준석 대표는 고려대학교 강의 일정이 있어서 특강 일정에서 갔습니다. 이게 세 잔인데 하나 고르시죠. 그래도 핑크가 좋네요 녹색 한동훈 장관 얘기를 잠깐 했는데 대구에서 한 얘기 있잖아요 잠깐 녹취를 들어보시고 여쭤볼게요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째로 우리 대구 시민들이 처참한 6.25 전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적에게 이 도시를 내주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둘째로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화를 진정으로 처음 시작하셨고 다른 나라와의 산업화 경쟁에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구의 굉장한 여름 더위를 늘 이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으셔서 그랬는지 이기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구 시민들이 전쟁도 이기고 산업화 경쟁에서도 이기고 더위도 이겨서 존경한다는데 검찰 아니에요 검찰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사과하지 않습니다 하면 자기들이 기소한 피고인이 무죄가 되니까 그래서 저는 홍준표 시장이 저에게 하고 얘기를 하면서 형님 내가 검사 티를 물을 빼는데 삼선 되니까 8년 지나니까 빠집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어떠겠어요 그 다음 얘기는 제가 소개하지 않을게요 아까 5천만의 언어를 쓰겠다 한동훈 장관이 직접 한 말이에요 대전에서 그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어서 한 얘기가 탄핵 언급하면서 고위공직자가 세금 빼돌려가지고 일제 샴푸 샀으면 그거야말로 탄핵감이다 헌재에서 인용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세금으로 샴푸를 샀는지 그걸 묵인했는지 지금 확인 능력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검찰은 법무부 장관한테 이재명 대표의 수사 결과를 다 보고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 한동훈 장관은 공무상 취직한 비밀을 누설하고 있다 피의사실 공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또 판사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천만의 언어가 이게 가당기나 한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현재 민주당 측에서 좀 막말이 나와가지고 코너에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고 봐요 그렇지만 또 정치인은 대통령은 여의도 문법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그게 가장 치명적인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가 정치를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여의도 문법을 모르니까 당신도 요소야 되니까 협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해놓고 안 해버리니까 지금 이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부 잘한 사람이 국민의원을 쓰는 건 좋다 여의도 사투리 안 쓰겠다 그것도 공부를 해라 이거지요 얘기만 더 해보죠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몸을 푸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또 그렇지도 않다고 봐요 그런데 이낙연은 이준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당 창당으로 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최근에 한겨레신문 상한영 대기자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저도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귀국했을 때의 사용했던 그 언어하고 다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하실 말을 했다 이 정도는 봐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문화일보하고 하면서 전후의 시체위에서 응원가를 부를 수 없다 이건 아무도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이재명 대표가 소위 비명계 공천학살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공천학살 당한 그 전후들 시체위에서 총선을 돌 수 없다 하는 건데 이것도 공갈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팩트가 틀려요 또 같은 당내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 이낙연이라고 하면 이낙연 전 대표는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하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시스템 공천 제대로 공천을 잘해야 된다 하는 의사를 이재명 대표에게 또는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하는 것이 순서이지 지금 학살당해서 죽은 사람이 없는데 전후의 시체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마치 이낙연 언어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해요 아직 룰이 확정이 안 돼 있는 그렇죠 아무것도 안 됐죠 저도 지금 공천 문제로 누가 공천을 가지고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요 처음에 민주당 공천을 받을 때 손학규 대표가 천하의 김대중 대통령 앞에서 박지원 비서실장하고 김홍업 의원은 반드시 공천하겠습니다 다섯 번은 약속했어요 그런데 공천 안 주더라고요 이만큼 무서운 것이 공천인데 그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이준석 대표가 자리에 없으니까 그동안 계속 홍보대사 자처하시면서 좋은 얘기 해주셨잖아요 없으니까 뒷담화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뭐가 약점입니까 이준석 대표는 저는 요즘 MZ세대 젊은 세대들이 사실 이준석 대표는 제 손자 정도 되는 사람 아니에요 나이 얘기하시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니까 저러지만 너무 혼자 끌고 가면 정치는 안 된다 함께 가라 그래서 제가 아까 유승민 전 대표가 조금 동떨어진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짙어지면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단점 같아요 그 정도로는 자리를 비우면 안 되겠구나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센 비판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제가 보니까 진정한 홍보대사이신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어디 갔었는지 그래요 제가 무슨 이준석이 뭐가 무서워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함부로 아는데 이준석 대표는 실력이 있고 독서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어의 선택력이 좋고 그 사이 세 번 낙선을 하고 국회의원 윤석열 대통령한테 핍박을 받아서 내공이 의외로 많이 쌓였더라 그런다는 긍정적인 것을 보는데 딱 단점이 있다고 하면 함께 가라 정당은 정치는 혼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면 그 얘기 했잖아요 저는 우리 민주당에는 왜 이준석이 없고 천하람이 없냐 내가 이탄희 의원 등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탁월한 젊은 청년 지도자지만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라 그걸 더 공부해야 된다 더 참아야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독설은 좀 줄여야 됩니까 그러면? 독설은 뭐 하지 않던데요 아까 독설도 한다고 아 독선적이라고 독선적이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먹어야죠 그럼 방송 마무리하고 편하게 드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저희 둘이 하죠 제가 정치하면 복원을 외쳐 주십시오 정치 복원 고생하셨습니다 구독과 1iment 1 1 2 1 2 1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